안녕하세요 반갑시다 고맙시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 이 늙은이를 찾아줘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소 아유 별말씀군요 저희가 좀 준비한대로 몇가지 질문을 여쭙고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얘기해 예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최근에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을 조직했던 공로로 참전유공자 인정을 받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65년 만의 일입니다 그 당시 감회가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중위 재벌이 못 갚는다고 국가위기에 민족의 지조자들이 가만히 있어 과거에 곽정우 임진완한테 곽정우 장군 경상도가 의병을 일으켰잖아 전라남도에서 고경병 장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시키지 않았어 유교하고 소련하고 김일성이가 갑자기 남침하는데 우리가 밀려서 거의 워커랑 안강 기계 대구까지 803 박재포가 대구 막 폭격할 때 거기까지 후퇴하면서 내가 대전서 학도 연관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유교해 이대로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군대 이성근 씨가 그때 청원 장군인데 군에서 우리를 포용할 수도 없으니까 대전서 우리 전국학년 반타학년 동지들 전부 벽고도 붙이고 소실도 전달해가지고 대전서부터 후퇴하면서 대구에서 조병호 박사가 뇌물장관을 대구에서 하셨어 그때 804에서 폭격을 할 때 조병호 박사는 거기서 학도경찰단도 조직하고 학도연구는 대전서 조직해가지고 그 학도연구는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대구가 또 밀려날 때 안강 기계 포항 전선에서 내 우리 반타학년 청국학년 동지들의 내 기본 동지들이 거의 거기서 희생되었어 안강 기계 포항에서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워커랑을 그 워커랑을 지킬 때 이제 맥가다상군이 인천상류권 바람에 우리가 구입할 소복에 올라온 거지 그때 동료분들을 많이 이루셨 겠습니다 학년 동지들이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 거기서 뭐 한 60% 가까이 학도연구원들 그래서 또 이제 조병호 박사 대구 계실 때 내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학도경찰대를 만들어서 지리산 파리시단 지리산 지대에 전북 집어넣어서 자익 파리시단들 또 공산당 이북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색출원이라고 거기서 싸우고 그랬어 학도경찰대를 조직하고 그러면 휴전될 때까지 활동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워커랑 장군이 올라오면서 구입할 수복에 올라와서 그래서 우리 동지들 또 피안까지 또 보냈어 피안까지 그래서 이제 보람의 공원에 우리가 지금 그때 싸운 기념을 하기 위해서 보람의 공원에 대한 학도연구원 기념을 세우고 대세적인 지금 거기다 기념사업을 하고 있어 아 그러시군요 보람의 공원 가보면 한번 구경해 봐 그러겠습니까 피석이라든지 학도우연구원 큰 탑도 있고 거기에 참 정리가 되어 있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입할 때 꼭 보람의 공원에 가서 유교 때 희생동 동지들 또 후입할 때 평양까지 가서 희생동 동지들 추모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 보람의 공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 의장으로도 계시죠 헌정회하고 또 의장님의 활동하고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로회 활동이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 헌정회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분들 최현위원 때부터 그 중에서 생존년들이면 조직이 이 오비 조직이 헌정회라는 거에요 현역은 국회의원 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헌정회 회장도 했고 지금은 신경식씨가 헌정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나를 그네들이 원로회 의장으로 나를 만들어서 원로회 의장으로서 요새 가끔 거기 나가서 원로회 의장으로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고 좋은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또 헌정회에서 헌정지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그러고 있어 후배분들 도움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군요 헌정지 헌정지도 만들고 또 리타야한 국회의원들이 근 7,800명이 있어 그분들을 아소시에이션 조직이니까 바빠 그러면 지금 이곳에도 한 일주일 뒤만 반 나오시고 여의도 헌정회에도 반 정도 나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네